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달람이 지금 현장관리인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관리인 관련해서 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해서 방송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현장관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참 우리나라는 이 현장관리인 제도가 왜 생긴 줄 알아요? 집 짓는 게 많아져서 이런저런 문제들 자꾸 개인과 건축주 간에 분쟁이 생기고 이런 거를 막아보고자 생긴 제도인데 우리나라에 제도는 너무 많아요 법 너무 잘 돼 있어요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 지켜요 현장에서 지금 현장관리인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제가 써놨죠 날림시공의 문제점을 보호하게 만든 제도인데 이게 뭐냐면 건축업자의 와이프, 지인, 직원 이런 사람들이 현장관리인으로 고용이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집 한번 계약할 때 계약서에 현장관리인 누가 들어가 있나 보세요 보통 계약서에 안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건축하시는 분이 임의로 아무나 넣는다고요 근데 그 비용은 여러분이 부담하시는 거예요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몇백만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현장관리인 얼굴도 못 보죠 누군지도 모르죠 이게 뭐예요?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0만원 받는 돈, 200만원 받는 돈 누가 가져가요? 자기 부인, 자기 식구, 친척, 아니면 자기 직원 명의로 해갖고 그냥 본인 건축주가 또 가져가버리거나 거축업자 가져가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제도가 있으면 뭐예요? 안 지키는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하자 주택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다들 이런 식이에요 저는 현장관리인 자격증을 따로 봤을 때 왜 자꾸 나이가 좀 지긋하신 어머님들뻘이 왜 자꾸 자격증을 따로 오나 따로 오나 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밝히면 남편이 건축업한대요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요 야 너 자격증 따로 와 내가 한 달에 100만원씩 꼽아줄게 이런 거예요 왜? 자격증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아무 활동도 안 해요 지금 집을 지으실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현장관리인 누군지 알아보세요 이거 다 불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확실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왜? 건축주도 돈을 조금 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따로 고용하면 비용적인 부분에서 더 청구가 될 거예요 물론 이런 니즈가 맞아서 하는 거니까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군지도 모르고 돈만 내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부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외부 현장관리인을 섭외하면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외부 인원을 섭외해도 자격증이 있는 것과 실제 주택을 아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내부에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활동 안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외부인을 고용을 했어요 근데 외부인들 고용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집을 지어본 적이 없는 현장관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야 현장에 가 가서 멀뚱멀뚱하고 사진 몇 장 찍어요 그리고 건축주한테 보내줘요 끝! 이게 하는 일의 전부예요 이럴 거면 현장관리 뭐하러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집을 짓는다는 건 뭔가 다 정해진 거죠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무슨 얘기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현장관리인은 어떤 현장관리인이 필요하냐 제가 진짜 필요한 현장관리인의 역할 건축주가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건축주가 건축업자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하기 직전에 바로 건축주에게 다양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다양한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기초의 동결침도라든가 배근이라든가 이거 아세요? 배근도 이거 저 할 말 많습니다 이거 단백은 복백은인데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다룰게요 이거 여러분들 이것도 몇백만씩 뜯기게 되세요 지금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방송 찍었던 방습 비닐 그죠? 그 다음에 EPS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EPS 종류별로 좀 다르잖아요 XPS가 있고 EPS가 있고 그 다음에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 방통 단열 시공 방법이나 디테일 등 이런 것들은 현장관리인이 건축주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계약하기 전에 왜냐면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하고 계약이 다 끄고 사인하고 처음에 계약금 입금했어요 그 다음에 바꾸잖아요 그럼 건축업자가 뭐라고 하세요? 돈 더 주세요 해 드릴게요 돈 더 주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게 고용하시면 다 늦어요 그래서 현장관리를 고용하실 때 첫 번째 뭔가 좀 아는 사람을 고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건축업자하고 계약하기 전에 먼저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코디네이트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건 주요 공정에 대한 이해가 있고 건축업자와 건축주 사이에서 조율자가 되어야 돼요 보통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언급하지만 뭐 해주세요 뭐 이거 해야 된다던데요 그러면 건축업자분들 뭐라고 하느냐 에이 아닌데요 에이 아닌데요 이만의 여러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기 귀찮거나 본인이 해본 적 없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거든 신경 써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필요하다고 느끼면 계약 당시에 요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약서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냥 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요 현장관리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좀 뭔가를 아는 현장관리를 고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집을 짓고 났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쉬운 게 있죠 아 창고 여기도 좀 미리 위치를 잡아놨으면 돈이 좀 덜 들었겠네 그죠 기초라도 집 타설할 때 미리 좀 해놨으면 그죠 수전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담장 쌓을 때라든가 이런 것들 좀 정리를 미리 해놨으면 배수로 같은 것도 이렇게 길도 좀 미리 파놨으면 좀 편했겠는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집을 짓고 나서야 보이죠 근데 집을 지어보거나 현장관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위치에 땅 가면 딱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어느 정도 그러면 외부 수전 출입구에 세면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손 많이 씻잖아요 출입구 쪽에 세면대 만들어 놓으면 되게 편해요 우리 만들었죠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열규환기 이런 것들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외부 연결 창고 위치 선정 이런 것들 미리 창고를 어떻게 할 건지를 위치를 정해주면 나중에 공사할 때나 시공할 때 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창고를 가는 게 아니라 뒷문 정문이 아니라 뒷문 쪽에다가 창고를 연결하는 식으로 미리 계획을 하고 집을 지으면 집 안에서 창고를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건축 코디네이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어드바이브 해드린 거예요 제가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가서 멀뚱멀뚱 있다가 한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갖고 사진 찍고 200만 400만 달라고 그런다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외부 인력을 섭외해도 특히나 이거 정화조 위치 어떤 분이 집을 이렇게 잘 지으셨어요 땅에 집을 요렇게 짓고 아 여기다가 나중에 창고를 하나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근데 집을 다 짓고 봤더니 건축 업체가 여기다가 정화조를 묻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못 쓰는 땅이 됐어요 여기 또 저희는 주차장용 정화조를 지어서 위에 무겁게 올라가도 상관없잖아요 여기 일반 정화조도 묻은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여기 그러면 창고는 그냥 지어도 상관없지 한다 근데 웃긴 건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해서 파이프를 뽑아놨어요 이게 백이고 여기다 뽑아놨어요 여기 이 땅은 못 쓰는 땅이 됐어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알잖아요 그런 사례들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건축 도면이나 아니면 위치도 배치도 같은 걸 달라고 그럴 거예요 제가 저한테 이제 현장 권리를 맡기시면 그러면 봐요 정화조 어디다 묻으실 건데 물어보면 보통 건축주들이 예? 이래요 위치 현장 안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출입구가 여기에요 그럼 정화조 여기 묻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죠 냄새나니까 그럼 정화조는 보통 어디 묻어야 될까? 이런데 뒤에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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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창고를 만들 걸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뒷문이 이쪽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화조가 여기 배치가 다 피어있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요? 이 정화조 이럴로 옮기세요 그럼 왜요? 여기 창고만 드셔야죠 아니면 이쪽으로 야외 데크만 드셔야죠 그럼 뒤로 나가기 편합니다 여기 창고만 드세요 나중에 아니면 또 외부 보일러시를 따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동할 때 이런 것들을 제안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짓는 건축주분들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데 비용을 쓰는 걸 아까워해요 아낄 걸 아끼세요 아낄 걸 집을 억 단위의 집을 짓는 건데 그런 돈을 아끼시면 안 돼요 근데 뭐에 돈 팍팍 쓰시는 줄 아세요? 싱크대, 대리석, 샤시 이런 거에 돈 아끼세요 인테리어 한다고 하면 아마 몇 천만 원짜리 받으세요 왜? 남들한테 보이니까 자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남들한테 보여주는 돈이에요 안 보여주는 돈? 안 보여주는 돈이니까 돈 아까운 거예요 제가 그저 좀 말씀드렸잖아요 디테일시고 A라는 블럭 하나 붙이고 B라는 블럭 하나 붙이고 C라는 블럭 붙이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불러요 100만 원을 그죠? 근데 이걸 똑같이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 폼을 다 쏴죠 폼을 다 쏴줘요 사이사이에 그리고 여기 마감까지 다 해주고 디테일한 여기 실리까지 다 덮어줘 근데 똑같단 말이에요 어차피 겉에서 봤을 때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보고 120을 불러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해? 무조건 이거 선택한다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기 어떤 공정이 들어왔지도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걸 선택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업자가 이렇게 짓냐고요 어떤 업자가 여러분들이 알고 스킵하고 알고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르면 현장관리인을 경험이 많고 집을 지어본 현장관리인들한테 따로 고용해서 요구하셔야 돼요 그 돈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질문하세요 현장관리사면 얼마야? 물어보셔요 저번에 미팅하신 분들 물어봤잖아요 이거는 협의하기 나름이에요 왜냐면 뒤에서 하겠지만 법으로 정해놓은 게 없어요 하라고만 되지 뭘 어떻게라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니까 또 싸우더라고요 현장관리인과 건축코디네이터 제도는 없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만든 거예요 현장관리인과 건축코디네이터 제도는 앞으로 꼭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날림시공, 누수, 치마, 결로, 부식, 납기, 난방비 폭탄, 추가 비용 소송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이런 것들이 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장관리인이 슈퍼맨이 아닙니다 만능이 아닙니다 하지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서 체크하고 들어가잖아요 문제 생길 게 없어요 근데 업자락이 그렇잖아요 뭔가 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바꾸면 여기 업자들 무조건 돈 더 달라고 그래요 근데 입장 바꾸는 것 하면 이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시공이나 납기나 공기가 바뀌면 당연히 돈을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체크할 수 있으면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똘똘한 현장관리인들 만나면 그 비용 주는 것만큼 나중에 얻어 가시는 것들이 더 생기니까 이런 현장관리인 제도를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관리인 제도가 되게 악용되고 있구나 최근에 그 비용은 근데 내가 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도 공부하셔야 되고 요구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관리인이 만능은 아니다 그 사람이 책임져 주진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현장관리인의 주요 역할은 집을 짓기 전에 오히려 현장 가서 하는 건 이미 늦은 거예요 집을 짓기 전에 이 코디 코디 해주는 이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거 아셨죠? 저희가 얼마 전에 방송했던 집이죠? 이런 집이 지어지지 않게끔 지금 이 집의 문제점도 뭔지 아세요? 집 주인이 집 짓는 동안 한 번도 안 와본 거예요 맡겨놓고 이분이 누군지도 알아요 저는 물어봤거든요 여기 동네 분들이 이 집 주인 누군지 알고 있더라고요 업자가 지어서 분양하는 집이 아니라 건축업자하고 계약해서 지은 거예요 내 집을 근데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 방송 보니까 좀 알겠죠 이게 엉망이라고 근데 그분은 이거 봐도 몰라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현장에 와서도 이 장면을 딱 봐도 이게 뭐가 잘못인지 모른다니까요 집을 지어갔어야죠 절로 단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야죠 몰라요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이런 방송이나 이런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집 보면 문제라고 인지 못하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개펀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난방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따로 또 방송을 기획하고 있지만 2021년 겨울과 지금 2022년 겨울이잖아요 지금 난방비가 2배 올랐어요 저희가 이때 한 드럼에 184,000원 넣었거든요 지금 30만 31만원인가 그래요 거의 2배 올랐죠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거 이런 거 뭐 별로가 아니다 뭐 한 달에 뭐 3,40만원 정도 괜찮다 해보세요 이제 이제 60만원이네 여기서 더 올리면 어떡할까요 90만원이네 그래도 괜찮은지 한번 계속 이분들 한번 계속 버텨고 오시라고요 안 괜찮아요 1,2년은 괜찮죠 그게 20년 30년 40년 50년 쌓여서 모이면 수억에 수억 수천만원 수억이라고요 겨울에 추운 집은 여름에는 어떨까요 더워요 본인이 진짜 많이 공부를 하시고 본인이 진짜 현장에서 아예 24시간 붙어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면 본인이 공부를 하시고 좋은 현장 관리를 고용하세요 이 두 가지 방법엔 답 없습니다 어떤 걸 하든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본인이 현장 관리를 고용을 해도 알아야 시키죠 식당에서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주방장을 하나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야 돼요 근데 주방장이 알아서 다 해요 막 일도 되게 잘해 주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6개월만 딱 지나면 그 주방장이 어허 여기 봐라 여기 나 없으면 안 돌아가겠네 그럼 어떡해야 돼요 뱀 치킷거리고 막 이러면서 월급 올려달라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요 계속 질직 이거 잡혀서 질직 끌려다는데 주인이 근데 홧김에 내쫓으면 어떡하면 되는 거 저기 망하는 거예요 왜 음식 맛이 변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현장 관리를 고용하셔도 여러분들이 알고 고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히 요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이것저것 잘 모른다 그러면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같이 만나서 아셨죠 네 오늘은 집 지을 때 현장 관리인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누가 현장 관리인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외부 현장 관리를 고용해도 되는구나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집이 지어져서 날림으로 피해를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자 방송을 찍었습니다 네 앞으로 단독주택 짓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귀농귀촌 진행되는 통계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피해 사례가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무리 하자율이 1%라고 하지만 그게 나한테 생기면 100%인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걸리면 100%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걸리지 않도록 많이 공부하시고 저희 방송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 행복한 전원생활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야 머리띠? 머리띠 왜 하고 나왔어요? 연말이라서 좀 귀여움 받으려고 해봤는데 이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책 다닐 때 전원주택 단지가 많아가지고 집 짓는 현장을 많이 보는데 다녀봐도 건축주분들이 직접 오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을 주민분들은 구경을 하시던데 건축주분들은 안 보이시고 다 건축하시는 분들 밖에 건축 업체밖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건축주가 현장에 관심이 없는지도 저희가 빼주게 느꼈고 저희도 집 지어보니까 달람이 이렇게 현장 관리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경험이 쌓여서 하게 되는 건데 눈에 점점 보이더라고요 집을 지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모델하우스 보고 이쁜 집 계약하세요 하면 어? 나 이 집 이뻐 이 집 계약하자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파트랑은 또 틀리더라고요 저는 아파트 볼 때는 모델하우스를 많이 보는데 이제 주택은 모델하우스 보고 결정하시라고 꼭 안 하고 싶어요 보통은 저희처럼 짓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어진 집을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음 방송에는 지어진 집이나 아니면 이미 누가 살고 있던 거를 매매하는 경우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그렇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한번 방송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거 구독과 좋아요 꼭 많이 눌러두시고 공부 많이 하세요 귀농귀촌 하실 때 그래서 저희가 귀농귀촌과 관련된 거 건축과 관련된 거 각종 사기 피해 뭐 유용한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 정보 생활 필수 방송으로 체크해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손해 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또 저희가 가끔 또 무료로 이것저것 또 나눠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농사진 것도 조금씩 몇 분씩 나눠드릴 거예요 저희는 참고로 완전 유기농입니다 시장이나 마트나 이런 데서 유기농으로 파는 거 있잖아요 100% 유기농 아닙니다 농약, 잔류농약 기준치가 있어요 이 기준치 이하로 농사를 지으면 유기농 인증을 받아요 근데 어쨌든 약은 친 거예요 아예 무농약이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는 아예 무농약 아예 무농약 아셨죠? 그러니까 농약에 아예 1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판매할 순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쁜 것만 사니까 우리 거는 막 쭈글쭈글하기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눠 먹을 거예요 몸이 좋은 거니까 나눠 먹을 때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 아니라도 가급적이면 좀 좋은 거 우리가 좀 보내드릴게요 대신에 뭐 아무한테나 막 랜덤으로 보내드리진 않을 거예요 농산물은 저희한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들어오신 김에 영상 보실 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뭐 이렇게 좀 같이 이것저것 좋은 일도 하고 아무튼 올겨울 많이 춥다고 하니까요 난방비도 또 많이 올랐고 저희가 걱정이 큽니다 모쪼록 너무 또 난방비 비싸다고 너무 춥게 지내지 마시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자고 돈을 버는 거니까 행복하고 좀 안전하게 올겨울 잘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